공군 후 시작하겠습니다. 애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페이스 그렇지 페이스 그래서 하나, 넷, 둘, 셋인데 오케이 그래서 F는? 그렇지 A는 뭐 중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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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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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그렇지 A C는 뭐 중에서? S, K 중에서? S E는 원래 뭔데? O E는 E, O 중에서 여기서는 끝에 왔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니까 모여서? 페이스 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소리? 페이스 페이스 쓰는 방법? F A E 아니 E 아니에요 A, S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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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모여서 내는 소리? 페이스 페이스 에이 굿 계속해서 모여서 내는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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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모르게 말해요? 네 이름 써있잖아 내 이름 몰라? 네 세이크트? 세이크트 네 네 이름 저 니 시원진 어디 갔다 보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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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꺼야? 아 좋아 너 왜 내꺼야? 여보 여보 시원진 어땠어? 네? 빨리 시원치고 줘 네 그래서 뭐라고요? 세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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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그래서 아닌거 같지 하나 아 두개 천 두개 하나 네개 하나 그게 안 나고요 그래서 S는 뭐 중에 S 아니지 S G죠 중에서 S K는 항상 크크 그럼 옆가지 소리가 스크 그 다음에 A가 가진 네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는 중에서 여기는 A 여기는 A가 뭐 되는거 다 모아놨다 A A 되는거 모아놨다 그럼 옆가지 소리가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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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그래서 모아서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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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니 뭐라고 뭐 이거 다 영어로 잡는거죠 아니 안해봤습니까 처음해요 지금 당연하지 영어로 잡아야지 뭘로 잡겠니 오케이 소리 스케이트 쓰는 방법 S K A A A T E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스케이트 몇가지 소리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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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탭 탭 아닌데 테이프 그렇지 테이프 그래서 T는 A는 뭐 중에 A A A P는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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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렇지 소리가 뭐였다? 테이프 테이프 베리 굿 계속해서 소리 게이트 그렇지 게이트 둘 넷 하나 X G는 뭐 중에 그 G 그 A는 계속해서 A A T는 합쳐서 게이트 게이트 오케이 소리 게이트 쓰는 방법 G A T E 소리 게이트 게이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A P G G G G A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계속해 G G G G 그렇지 G G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포도 G 오케이 둘 넷 하나 G G G G G R R R R A R R R R R R R R R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이 피는 항상 그래서 모여서 글레이프 글레이프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글레이프겠지 으이 아니고 그래이프 됐습니까? 소리 쓰는 방법 소리 그래이프 계속해서 소리 레이크 그렇지 L은 항상 A는 중에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K는 항상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레이크 소리 쓰는 방법 L A K A E E 그렇지 소리 레이크 레이크 Very good OK 계속해서 소리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소리 맞든 틀리든 소리내기 그럴 땐 오 오 모르겠어 맞든 틀리든 어 오 틀리는거 없어 배우는게 있지 어 응 좋아 좋아 왜 택시는 오케이 오 오 오 라이크 오! 좋았어! 도 될 수 있고 여기 둘게 또 해야 되겠지? 틀리고 있잖아 네가 다시 보고 이거 틀렸겠다라는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세요 다 안 보고 고쳤어 라이... 좋았어! 좋았어!!! C는 주황 S가 쓰지 C는 그래 스크 자 그러면 하나, 넷, 둘 그 다음에 X R은 항상 R A는 그렇지 에, 아, 어 중에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레이 C는 스크 중에서 여기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레이스 자동차 레이스 들어봤죠? 달리기 시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리 레이스 쓰는 방법? R A C B 그러니까 여기에 S 안 써도록 조심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S를 써도 소리는 레이스야 근데 우리가 달리기 시합이란 뜻의 단어를 써야되니까 이거 말고 이걸 쓰는 거에요 케이스 단어 계속해서 소리 레이스 케이스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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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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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게 케이스 케이스 너무 그래?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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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케이는 항상 착하게도 케이크 그래서 합쳐서 케이크 케이크 예 케이 있자, 아니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도 케이크 그냥 되는데요? 그래, 이렇게 해도 소리는 케이크겠지 근데 우리가 먹는 케이크라고 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만 써도 케이크는 되는데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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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네 케이크 그래서 소리는? 케이크 쓰는 방법은? 케이크 아니, C C A 케이크 E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그럼, 누구 올래? 빨리 오세요 예원이 오세요 에이 케이크 예원이 오세요 2018년 이형